태평양의 폐플라스틱의 폐플라스틱 더욱더 100만만만의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평양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들이었는데 거기에는 각종 나라들의 폐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 해양오염 폐플라스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KIA는 꼭 좋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션 플라스틱의 폐플라스틱은 이 문제는 바로 이 문제는 하지만 또한 사실은 그 정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그 폐플라스틱은 이 폐플라스틱은 이 폐플라스틱으로 그 폐플라스틱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 Horse and PLA스틱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폐플라스틱으로 그 폐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구역을 이때로 모션클리너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플라스틱 펠릿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거칩니다. 플라스틱 펠릿이 만들어지면 저희 기아에게 전달이 되고 저희는 그 플라스틱을 차량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제자원화에 있어서 챌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물이나 불확실은 높고요. 수많은 규제와 버큘들을 맞춰가면서 저희 차량에 장착이 되어도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챌린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례가 없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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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same goal은 플라스틱 프리 오션입니다. 오션 플라스틱 펠릿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브라스틱스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우리의 공개하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교에 대한 집안입니다. 아내가 너무 기쁨이 이득한 경쟁력으로 추천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its 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력은 install은 것을 강제합니다. build-up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기쁨이 있습니다. 지구의 과정을 우선 결제하고 이것이 더 오래 libur되만큼 또는 기쁨을 기받하게 하는 것은 지구의 미루앤적이 있으며